최대 얼마까지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바로 up to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up to 주차는 최대 3시간까지 무료입니다 라고 한다면 parking is free up to 3 hours parking is free up to 3 hour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주차가 무료예요 3시간까지는 이런 뜻으로 parking is free up to 3 hours 라고 하시면 됩니다